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보스 컨텐츠 입니다 오늘은 익스 세렌 길드 내에서 파티를 만들었구요 아 스펙은 다들 환산이 95,000에서 10만 사이라 보시면 되고 제 캐릭만 11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익스 파티에 한번 첫 도전 하러 갑니다 자 준비해볼까요 일단 버프 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구요 아 좀 미리 말씀드릴께요 제가 세르는 아직 초짜라서 아 일단 보험 좀 깔아 깔아 놓고 가겠습니다 군장검사? 아 여러분 혹시 파티원분들 스펙이 좀 궁금하다는데 아이템 좀 훔쳐봐도 되겠습니까? 우리 길드가 이제 18채에서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선형님님 오우 전투력 4억 7,800개 자 칠흙 풀셋이세요 에 오 블랙하우트까지 엔텔 풀셋 확실히 익스 파티답죠 자 다음은ashing 니iam 볼겠습니다 전투력 5억 464만 나이트 로드 모든 category 일어난 기본 소 olhos고 마지막 소이었습니다 와우 이야 준길 님 오우 템이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군장검사 안하신 분? 아 무식님 지금 큰일났네 그러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큰일났네 어 뭐가 찔리는게 있나봐요 4억 4천만 아 근데 다들 템 비슷해요 템 셋이 다들 9만 5천에서 10만 3이거든요 무식님! 아직 스펙업 가능성이 열려있네요 네 맞죠 맞죠 어 에테를들이 아직 없네 예예 구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해적 에테 구해지나요? 안 보이셨나요? 난 절반 올려놨는데 그리고 시쪼님 비쇼님은 엑사가 이제 8만이라 보시면 되요 비쇼 9만 5천 10만 대는 여러분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 유원님 아 오른쪽 숨어 계시네 자 선콜이구요 자 이렇게 7흡 풀셋이 이렇게 다 되어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펙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죠 저만 잘하면 되는거네요 하하하하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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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긴장된다 아 아 아 진심 아 네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. 형들 좀 열심히 쳐주면 되겠네요. 2. 긴장 풀어야 된대. 아 너무 익세하는데 대인기 있어가지고. 왜요? 들어가시죠. 1. 제가 1번 더 할게요. 1. 1. 1. 왼쪽으로 붙으면 좋아요. 네. 이거 쟤네 끝나고. 아 쟤네 준비. 쟤네. 화가 피해야돼요. 진짜? 네 지나고. 으대표. 러시아. 이 진지. 최대한 평균을 비난 안 쳐도 되거든요. 어디. 더 킹으로 보고.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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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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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몰아볼게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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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밀어볼께요 오케이 나이스 1타 2타 2타 3타 가운데 페이지 먼저 뺄께요 오른쪽 하자 지금 지금 오케이 안 믿었다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확인이요 이거 구슬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죠? 제가 지우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한 사람만 일단 세워보게 다시 모이고 다시 한번 어그로드 해가지고 좋아요? 네 가운데 뭐여야 돼요? 네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레이저 레이저 아 항상 레이저 아 왼쪽으로 하고 가시죠 왼쪽으로 하고 가시죠 바로 입장할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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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바로 가세요 어 야야야 하 하 왼쪽 나이스 나이스 와 유원님 무싱 개변태다 아 너무 잘해가지고요 불 나와요? 30초 감사합니다 네 나옵니다 왼쪽이요 무섭게 무섭게 썼어요 딜은 일단 충분히 되거든요 사슴 쪽에서만 잘하면 충분히 깔 것 같아서 리트 혹시 되시나요? 시간 안되시는 분 있나요? 일단은 여러분들 아 우리가 좀 이게 익셀을 잘 잡기 위해서 한 11시 15분에 모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에테르넬 안 끼신 분들은 그 시간동안 에테르넬 3세트 준비해주시고 아니 또 강하게 잡아야 되니까 누구시죠 아까 에테르넬 아니신 분? 남은 시간 동안 뭐하나요 남은 시간이요? 아 이거 손이 근질근질한데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텔 숄더 힘 39% 저격이나 하고 있자 숄더 좀 큐브 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숄더 다 제꺼에요 이거 보이시죠 아 어떻게 배우? 하하하하 제 숄더 대장장이 중 당분간 저도 좀 현질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넥슨프라임 저거 페이백으로 받은 꽁짜 캐시여서 세레나 하기 전에 힘 세주만 딱 보고 깔끔하게 가자 에테르넬 여러분 제가 말했죠? 이걸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 해버립시다 오른쪽에서 한 번만 뺄게요 이롱 저기 천천히 응? 네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이롱 머ations 롱 마우스윙 롱 40초 남아서 마우스윙 스팸 플러스윙 마우스윙 롱 마우스윙 롱 아 이거 제가 뭐 해야지 이라 지금 헥 왼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? 어? 이거 맞아버렸네 레이저 왼쪽 어? 뭐야? 걸려있어가지고 가위드 왜이렇게 없네? 아이씨 아이씨 아 맞다 요거 넘기고? 네 요거 넘기고요? 아 이거 좀 안 맞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달리기 제일 빠르신 분 네 나갔지 방금 실드량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좀 안 맞았던 거 같아요 아 연모 클리어도 클리어져 아 연모 클리어도 클리어져 하하하하 오오 아어씨 너무 아파 저 이제 다 썼다 저도 세뇌무좀 다 썼어요 아 어 눈물 차이 심하네 어 어 눈물 차이 심하네 잘 못봤어요 제가 아 왼쪽 같다 오르셔 봐가지고 아 암살을 해버렸네 잠깐만요 네 어머머머머 오씨 아 리신구 다시 가운드야 2박 정호 갔으면 3바퀴째였어요? 이거 노블 풀이고 딜 제대로 들어가고 하면은 2바퀴 반에서 딱 끝날거 같은데 아 고선님이 시간이 안되시니까 요거를 다시 날짜를 잡고 스트라이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일단은 한자리 혹시 연습 도와주실 9만5천이상 우리 다 포도둘둘이야 에이 무슨소리야 와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익스셀은 우리 길드파티 만들었구요 오늘 첫 도전이라서 아쉽게 격파는 못했지만 다시한번 재도전해가지고 격파하는 모습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문마업사 이제 다음달부터 아 익스셀파티원분들이랑 익건파티도 만들거 같아요 그래서 아 메이플을 한번 진정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획방송하러 떠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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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T. 으 лу